다음 시간에 만나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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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이제 몇 분 남았어? 걸어서 한 2분? 오빠 이제 몇 분 남았어? 2분이라며? 미안 아빠 어떻게 다 아니? contribute 루이비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슬리퍼를 바꿔봐야 할 것 같은데? 슬리퍼를 신어야 해요. 뜨거워서? 응. 시그러보 도od Jackie 슬리퍼를 catalog한 것 같은데؟ 엄청리 Despair 왜 끊었대? 왜 끊었대? 그러면 치아가 단 향이 들어갔거든 달달한게 그래서 치아 상태가 안좋아져 엄마는 환타 먹은적 있어? 예전에 먹은적은 있지 몇번? 얼마나 먹었어? 좀 먹었어 근데 요즘엔 안먹어 허팝은 어릴때도 먹었대 콜라를 콜라는 초등학교 때부터 먹기 시작했던거 같아 초등학교 5학년인가? 아 왜 여기 봐봐 저거는kook의 동생과ела 왔을 때 반응을 하다 어적고 아아아아악 아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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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디 가요? 어디 가요? 어디 가요? 어디 가요? 어디 가요? 어디 가요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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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요? 아빠가 스스로 들어갈거야 좋아 그럼 주먹을 내 주먹을 막는다는 뜻이야? 어 야 아 후덩이 오 두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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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괜찮아? 아 물이 때문에 미끄러워 두심 두심 걸어 조용강아지랑 한 5분? 응? 아빠 엄마 몇 분 남았어? 응 멋있다 진짜 에르메스 아닐 거 아니야? 진짜야 아 여긴 짝퉁 팔면 걸리지 뭐라고? 이거 다 진짜잖아요 이런 거 사서 연예인들 집 인테리어 하잖아요 이거 뭐야? 근데 빛나는 게 있는데 저건 너무 이쁘다 에르메스랑 샤넬 저거는 딱 나도 되게 이쁘다 리폼샵인 거 같은데 현재 어 저거 봐봐 세골 아 이거 무서워 세골 동규야 모나리자가 선글래스 꼈어 에르메스인가? 응 에르메스를 그거 한 거잖아 긴퉁이 아닌데? 맞는 거잖아요 아 그리고 이거 도자기 도자기 같은 걸로 만든 거구나 네 그리고 이것도 로르방물관이잖아 맞아 응 멋있다 되게 멋있다 응 우와 보고 봐봐 응 과자 옷이 완전 프리미엄이잖아 이런 건 세계적으로 다 있어 매장 미국에도 있고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힘들잖아요 부하기가 응 우와 우와 포켓몬 카드다 너는 포켓몬 카드가 보였니? 우와 저거 카키색이 너무 이쁘다 여기 와 딱 봐도 비싼 거 이거 우리나라에서 100만원 넘어 우와 대형 포켓몬 카드 만지지 마 유리 여기서는 별로 안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포켓몬 카드? 아니 포켓몬은 비쌀 거야 어? 저라고? 이거 쇼핑인가? 네 일로 와봐 봐요 경매쇼예요 네? 경매장이라고요 아 그래서 160... 아 중고 경매? 중고 경매구나 아 이런거 다 중고인데? 중고가 아니라 에디션만 중고거래하는 거라구요 어 엄마 쌈풍이 뭐예요? 아 진짜 대충 한 번씩 먹는거야 일단 벌써 오랜만에 한잔 먹을까요? 어때요? 별로예요? 아니요 좋은데 상태가... 어떻게 그냥... 테이크아웃하면 됐지? 나 라테요? 응 아이스죠? 아이스? 따뜻한거? 응 물로 좀 닦아야지 이거 아빠 닦아줄게 아니야 민규야 중고가 돼 아 böse 전부 거 같은데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요거트 주문했어요. 화장실 받으세요. 요거트 주문했어요. 화장실 받으세요. 이거 영재를 안 해? 이리 와 0.5구나 돈 내는 거니까 갔다와 어? 돈 내는 거니까 갔다와 야 갔다와 밀어 밀어 갔다와 아 아 아 아 아 잘했어 한쪽만 잘했어 어차피 안 돼가지고 뭘 버리는 거야 쓰레기 주머니에 있었어 어떤 건데? 아까 병뚜껑 여기 화장실도 돈을 내는구나 여기 화장실도 돈을 내는구나 0.5일로 냈어 근데 왜 돈 돈이 없어? 돈 돈 줘야지 돈 돈 줘야지 응 오케이 와주세요 오케이 와주세요 민기야 민기야 응 너 나중에 배고 갈래? 아니 여기 중에서 딱 오는 거야 아주아주 멋있다 아 여기 너무 멋있다 여기가 칸이 그거구나 네 영화제 우와 여우 잡수 잡수 어? 나도 위로 올려줘 신발 신고 여기 서 여기 서 서 서 여기 떨어질 뻔했다 야 얘네한테 물 주면 되는 진짜 좋아 야 이거 비싼 물인데 물 나무한테 주네 나무한테 준다고? 이제 갈까요? 응? 갈까요? 또 놀이터 가기로 했잖아 약간 타고 싶긴 해가지고 저건 너무 어리거든요 저건 안나 저건 안나 저거요 하나 탈래? 한번? 그냥 한 개만 탈래? 못 탈래? 근데 이거 어떻게 해? 저기 응 저거 탈거 안 탈거요? 너무 어린애들이 그냥 세전목만 지금 운행을 안해 그냥 가 얼마 전에 탈는데 뭘 또 가 아니 제발 뭘 제발이야 맨날 아이고 제발이야 아이고 제발 말이야 다르게 상당히 그럴거 아니야 한번 탈 수 있는거 있어 지금 해지기 전에 빨리 가야지 안 돼 안 돼 그냥 가요 며칠 전에 타는데 뭘 또 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 놀이터 가게 해줘 어? 여기 애기들이 노는데? 어 완전 애기들이 노는 건데? 가 그러면 난 그럼 아무데도 못 가 아니 가방 줘 가방 주고 놀이터 해줄 겁니다 뭐 하는 사람 놀는데 놀자 타냐? 왜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운행을 안 한다니까? 여기 이렇게 조금만 해도 타는건데 너 여기 좀 놀거야? 응 가자 해 줘 해 줘 이제 좀 있으면 그럼 난 아무것도 못해 알았어 여기 좀만 놀어 모기도 많은데 여기 진짜 애기들이 노는 거야 우리 동네 가서 놀자 나중에다 놀자 놀자 해 줘 안 돼 안 돼 대회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저 다림 저 부라색 다림 저 다림 저 다림 저 다림 저 다림